아우 축하드립니다 아 참여 실패야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총 들고 있는거 있죠? 이 모습 이 뒤로 살짝 총들면 마스크 쓰고 총내리면 마스크 벗고 저 스펙옵스 1911이 좀 유명한 총인가 봐요 유명한 총인가 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기로 가는데? 아이 뭐야 멀어지잖아 아이 지금에서 가면 어떡해 너 뭔데? 야 이거 뭐야? 야 이거 뭐야? 범위에서 벗어났다는데? 너무 벗어나면은 그게 안되네 카메라 자 자 됐어 됐어 나는 나는 제 자리에서 나 감시 카메라를 평소에 잘 이용하니까 감시 카메라로 예 프로파일링 해도 되는군요 음 음 그렇구나 음 그렇구나 제이리치 제이리치 네 제이리치 제이리치 네 제이리치 프리로밍? 아 이거는 그건가보네 이건 그건가본데 그냥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온라인 그거처럼 이 세계 그 1명에서 8명 사이가 지금 있는거에요 누군가가 아무도 누가 누군지 몰라 절대 달리면 안되죠 그러니까 달리면 바로 들키지 그리고 npc처럼 보이는 애들 중에서 달리는 애는 플레이어야 무조건 자 자 뭔가 달리는 애가 아 CTOS 스캔 근데 이건 블랙아웃을 쓰면 애들이 다 블랙아웃하고 블랙아웃으로 구분하면 안되나? 자 똑같네요 이걸로는 뭘 못하네 이걸로는 뭘 못하네 이걸로는 뭘 못하네 어이 왜 산지그래 야 인마 야 누가 산지그래 이걸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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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 핸드폰 뺏는거 없나 뭐야 이거 아무도 없는거 아냐 아 아 아 아 아 가 아이디가 표시가 되는구나 아 아 세션중에 나 혼자밖에 없네 에 에 이거 친구친구가 친구축구하게 한명이라도 있어야지 되는군요 아니 됐어 어차피 친구축구 한 명도 없어 난 음 나는 한명도 없어요 시티 오에스 모바일 도저 뭐야 왜 선택 스카 overtime 저 Caleb 뷔 주전 오늘의 마이프 탁 혼나 빨라 지구만 패스터드 로우밍 아 miser 에를빨 그래 아뇨 이걸로는 어.. 나가기 야 안되겠다 아 미션 종료로 해야되는구나 아 알겠어요 프리롱에서 나가려면 미션 종료로 해야되는군요 자 이번에는 팀을 이뤄서 예 팀을 이뤄서 그.. 해결사.. 뭐 어쩌고 하는거 왓더 파악 뭐..뭐지? 흐흫 이거 그건가보다 아 맞다 이거 팀으로서 하는거라고 그랬지? 어 마이..마이크를 어떻게 꺼요? 툭 아 그래요? 툭 툭 툭 툭 아 왜 욕을 하고 그래 아 꺼 꺼 꺼 왜 욕을 하고 그래 아 이상한 사람이네 자 어 뭐 어쨌든 이것저것 해봤구요 어 와티독스였습니다 재밌게 게임 플레이했네요 예 플레이 재밌게 했습니다 이것저것 스토리가 정말 재밌게 한거같애 어 근래에 들어서 스토리 어 좀 재밌게 한 게임중의 하나로 손꼽힐거같애요 그래픽이 정말 인상에 남는 게임이었구요 그래픽이 정말 좋네요 자 와티독스 경비견 이었습니다